사랑하는 서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접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 간만에 한번 업로드를 해보는데 밥도둑 편입니다 밥도둑 편에서도 우렁을 넣어서 자작하게 지진 강된장하고 호박잎 이거 진짜 제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홍어나 낙지 이런 종류를 더 많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제 최애 음식은 바로 이겁니다 호박잎과 강된장 그 옆에는 간장돼지 불고기인데 이것만 넣기엔 좀 그래가지고 고기도 같이 좀 넣어서 싸먹어보려고 이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것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매콤하게 해가지고 지진 강된장 아 그리고 이 강된장은요 저 여자친구 어머니 미래의 장모님이시죠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거에 제가 우렁이랑 청양고추를 좀 더 넣어서 자작하게 한번 더 졸여 냈습니다 고기도 그럽히 conna선거용 마늘도 넣고 고추 넣고 자작 와 진짜 오래 기다렸다 먹으려고 와 진짜 최고 이거 아삭한 양파도 같이 넣어주면 맛있었습니다 사실 고기는 굳이 준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고기를 넣어서 싸먹으면 또 맛이 좋아요 잘 싸서 잘 싸서 음 찢어진거는 조그만거랑 사여서 조그만게 없네? 이렇게 써야겠다 요고방집은 좀 찌거나 아니면 살짝 데쳐가지고 찬물에 좀 담그셨다가 물기를 좀 뺀 다음에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야 강댄자 이거 죽인다 청양고추 좀 넣어가지고 좀 더 칼칼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맛이 진짜 깊어요 오늘도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진짜 최고다 진짜 최고다 진짜 최고다 멸추도 같이 들어있고 멸추도 같이 들어있고 그냥 이거에다만 밥 비벼 먹어도 진짜 몇 그릇 진짜 뚝딱이겠네 우와 싸서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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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우 근데 강댄자 이거 미쳤다 진짜 아 진짜 맛있다 고기 없이 딱 이렇게만 싸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제가 우렁살을 또 많이 넣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렁 함 먹던 데 두 개가 올라오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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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건 또 어떻게 먹으면 맛있냐면 시골 같은 데 놀러 가시면은 시골은 평상있죠 평상인데 저녁에 조금 이제 선선해질 때 평상에서 이렇게 목에 불펴놓고 Smoke 먹으면 그렇게 기가 막히거든요 또 아 여름이 오면 더워지는 건 좀 싫은데 호박닙이나 이런 쌈채소가 굉장히 맛있어지는 거 그건 진짜 좋아해요 수박하고 자 이번엔 양파쌈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2004년도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아프리카TV에서 한번 먹는 걸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요게 맛있다고 이렇게 좀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양파쌈이 또 기가 막힙니다 오 이게 또 크게 싸서 와... 그리고 보면은 호박집에 특별한 향이 있거나 그런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맛있어 신기해요 자 오리지널로다가 밥이랑 잘해주시는 우렁강댕장만 이 강댕장 호박집의 시즌이 시작했네요 진짜 너무 좋네요 진짜 자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잘 먹어 봤습니다 호박집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시면 지금 구매가 가능하실거에요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꼭 한번 기회되시면 한번 사서 찌거나 데쳐가지고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굳이 여러분들 또 강댕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자박하게 된장찌개처럼 조려내가지고 이렇게 떠서 같이 싸드시는 것도 그것도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렁좀 넣으시고 아니면 고기같은거 구우셔가지고 구운 고기에다가 된장같은 것만 넣어가지고 싸서 드셔도 이 호박집은 충분히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이번에 준비한 밥도둑편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